시청자분들은 얼마나 맛있을까? 맨날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먹을 수 없으면 안 돼.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저희는 괜찮아요. 뭐 기름에 이렇게 튀기면 바삭바삭해갖고 바삭 소리 막 시청자분들이 보면 얼마나 맛있을까 막 이런데 에이 그냥 아까 취소할 거야. 에이 그냥 구워 먹자 그냥. 안 줄 거면 나 이제 계속 작살만 할 거야. 그치. 소두 작살 뭐 앞으로 계속 작살만.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름에 튀김 먹어야지 우리 의사 상관없이 이제. 나는 나는 원래 안 좋아해 기름에. 나도 되게 싫어. 봐봐요 내가 기름 좋아하기 때문에. 얘기도 했지만 풀놈아. 코끼리가 다 풀만 먹고 이렇게 되게 큰 거 알지. 나도 약간 침식시지하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안 좋아. 안 좋아해. 그래. 오빠 이거 봐라. 아아. 아아. 왔어 왔어. 기름 떨어진다. 근데 우리 잡은 게 기가 다 나왔어. 응. 머리떼고. 머리 빼고 내장 빼고. 이 눈꺼기가 또 유난히 머리가 크더라고. 그러니까 머리 떼니까 다 없어. 머리가 커요. 아니 그래도 뭐야. 아프리카 와서. 오늘의 양은 제일 많아. 맛있어. 첫 번째 스팟 첫날 생각해봐서 첫날. 어디 이게 어디야. 나름 얼척한 거야. 아아. 아아. 왔어 왔어. 기름 떨어진다. 우와. 멀리서 보면 약간 이렇게 치킨처럼 보인다. 닭가슴살. 제가. 저거에다 된장찌개에다 흰밥을 먹으면 맛있겠다. 우와. 우와. 개공, 개공. 기통과 원진이 형님 거. 오, 야. 바삭바삭하다 소리가. 여기다 올리고 바로 이 분꺼 꺼지기 전에. 오, 과자 소리났네. 바삭바삭. 자. 우와. 어떻습니까? 맛있어? 네. 비린내 들라는데요. 아 그래요? 비린내 들라? 응. 바다네요. 바다. 그러면 원주 형이부터 이렇게 쫙. 하나씩 주세요. 형 뒤에 큰 것 있으세요? 네. 형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계세요? 아니 괜찮아요. 유난히 큰 거를.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살 많은 거 먹고 싶다. 이건 다 그냥 통째로 먹어야겠다. 진짜 고소하네. 약간. 햄 맛 나.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햄 맛 나. 우와. 대박. 이거 맛있다. 그럼 까지까지 같이 씹어먹어야지. 굉장히 고소하고. 버릴 게 없다 이거. 독자. 독자. 맛있다. 야 이거 흰저도 흰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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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흰젓이 안 먹어. 와. 아 근데 맛이 있다니까 맛이. 그쵸. 약간 햄 맛 나. 고소해. 새우가 잡아서 더 고소해. 응. 새우. 근데 약간 식감이나 이런 게 윗물고기 같고 바다 고기 같아요. 딱 노가리에요 노가리. 이거 우리가 말려서 먹는 것도 아닌데. 진짜? 어 살이 탄력 있네. 뼈가 진짜 고소하네. 뼈까지 씹어먹으니까. 우리 생맥 먹을 사람. 나. 나 500. 나도. 나 그냥 피쳐로. 여기 생맥 500. 넣을게요. 누르는 거 있잖아. 누르는 거. 아 왜 이렇게 하나. 미쳐봐. 건더기 빼서. 구워 먹으면 돼. 이거 뜨거워졌지? 다시? 아 이거 부셔졌다. 맛있다. 근데 모양은 거의 진짜. 꼬아. 꼬아. 다 됐다. 우와. 우와. 공간 종료 음식인데. 여기 어때? 나쁘지 않나 본데? 생성보다 더 나은데? 아 진짜요? 오 오 오 오 o 아니. 쫄깃함이. 아 쫄깃함이. 딱.